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군의 알시파 병원에 전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.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하마스의 최대 거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알시파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병원 내 모든 하마스 요원에 대해서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의 알시파 병원 급습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.